포켓몬빵을 못 구해서 대신 피카츄 라면 데려와봤어 피카츄! 조그만 게 진짜 귀엽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? 띠부띠부실은 없지만 원형 스티커가 들어있어 오, 팽돌이다 팽돌이 한국 라면하고 다르게 스프가 없어 하지만 피카츄 허묵이 있지 너무 귀여워 피카츄! 앞에 건 간장맛이고 이건 해물맛이야 해물맛엔 뭐가 들어있을까? 짜잔, 엠페르트다 꽃기운이 좀 좋은걸? 조심조심 뜨거운 물을 부어주자 3분 기다려줘 간장맛이라 국물이 엄청 맑다 피카츄 어묵 너무 귀여워 빨리 먹어버리자 다음은 해물맛 먹어보자 피카츄 어묵은 다 밑에 깔려있어 빨리 한 입 먹어봐야지 그런데 옐볼라면이라 확실히 밍밍해 간장맛은 진짜 그냥 짬맛밖에 안 난다 해물맛은 그래도 약간 해물향이 나서 더 맛있어 피카츄! 피카츄! 피카츄 어묵 피카츄 어묵 피카츄